총동원에서 반공화국 대결소동을 벌이고 있습니다. 최근 우리 공화국의 방방곡곡에서 강성국 간서를 위한 총진군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정상적인 발파작업이 진행되었다. 첨단탐지정보수단들이 가동되는 과개시대에 발파소리를 포사격으로 또 쏘지도 않은 포사격탄착점을 북방한계선 부근수역으로 반증했다는 것도 오불송설이며 보도기관들을 총동원에서 반공화국 대결소동을 벌이고 있습니다. 사건의 진실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무작정 포사격 도발로 맞대응한 사실 자체가 하나의 희배격이다.